와 여기 동쪽 성벽에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가고 난리네요 오늘 저녁에 안테네 넘어갈 건데 아직 버스 예매를 안 해가지고 아 지금 부랴부랴 야간 버스 예매하러 가고 있는데 버스티켓이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제발 있어라 여기 KTEA 여기가 이제 버스 해상인거 같은데 이거 타고 이제 아테네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버스 시간표인데 24시 버스 있어가지고 이거 타면 6시에 도착한다네 가격은 42유로고 어 42유로 뭐 300km 가는데 42유로면 싸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제일 저렴하니까 싫어서 버스 타고 갑니다 6시간 걸리는데 아 이제 뭐 6시간이면 꽈비지 6시간이면 이제 주간버스 지금 출발하는 버스 이용해도 되는데 야간버스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숙박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야간버스 타고 가면은 이제 하루 숙박비가 어떻게 보면은 버스로 대체되니까 그것때문 이제 야간버스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잠은 똑바로 못자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식으로 조금 조금씩 절감해서 여행하면은 여행을 더 길게 할 수 있어갖고 그리고 또 야간버스의 장점은 이제 그날 하루종일 집만 맡겨놓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못봤던 것들 볼 수 있어갖고 그게 또 좋네요 아침 버스 이런거 예매하면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야간버스는 뭐 낙낙하게 편하나이 그냥 짐 싸놓고 탈준비만 하면 되니까 그게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컬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터키거랑 거의 먹는게 비슷하네요 닭고기 다 팔렸네 아하 이거 계란이랑 스테이크 먼저 저희가 이거 먹어야겠네 이거 맛있겠다 네 냉동실하시죠 와 이거 노란 카레밥 같은거랑 스테이크에 에그 시켰는데요 혹시 패스트푸드점이라 그러는지 스테이크는 딱 냉동맛이잖아 고기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패스트푸드점 로컬식당은 가격이 진짜 싸네요 3.5유로 나왔습니다 소고기 계란을 넣은거 그리고 쌀밥 해가지고 이제껏 먹은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것 같은데 그리스 물가도 이제 레스토랑 가야지 비슷하지 이런 로컬은 똑같네요 드리키에라 괜히 걱정했네 이것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그리스 그냥 뛰어넘고 바로 이태리 갈까 했는데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볼거리도 있고 타워도 보고 이래저래 돌아다니니까 재밌네요 이거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성벽 깨진게 있네요 이야 하하 이거는 이제 투어하라고 밑에 도로도 만들어 놨네 어이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아 완전 마을 가운데 민나라로 치면은 공원 놀이터가 있는 자리에 여긴 성벽이 있네 여기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성벽 들어가는 것도 티켓 주고 구매해야 된다네요 아 어쩐지 눈으로 다 보이는데 이걸 왜 티켓 파는거지 당황스럽네요 요게 이제 테살로니키 해변가에 있는 알렉산드로 대왕 동상인데 대왕이라는게 우리나라 권게토대왕처럼 토지를 많이 점령한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던데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제 침략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걷었나봅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방패 와 이거 지금 영화 300에서 이제 보던 그 우아우 하는 그 방패인데요 엄청나게 크네요 와 이거 손잡이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네 와 굉장히 큽니다 와 이 창이랑 같이 있는데 창도 무슨 와 길이가 거의 5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둘 수가 없는데 이거는 요 3일동안 지금 테살로니키 동네를 왠종일 걸었더만은 와 이제는 더 못 걷겠습니다 저녁에 그 성벽 올라가가지고 테살로니키 야경 보면은 끝내준다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지척붙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아테네 로마 이런 데 가면 갈수록 오스만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게 역사여가지고 진짜 시험만 치면은 막 20점 30점 이래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갖고 암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꾸역꾸역 찾아보고 있는데 아 이거 눈에 안들어오네요 역사가 재미없으니까 한국사 자유증 읽읍 딸때도 어째어째 그냥 꾸역꾸역 공부해가지고 운좋게 땄는데 아 그거 공부한 거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듯이 요거는 그냥 읽자마자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오스만 제국 로마 제국에 관해서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역사 그리고 지금 요 그리스 오고 나서부터는 ATM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전부 다 하두기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뭐 카드 거부당한 일도 없고 이러니까 엄청 편하네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직 버스랑 뭐 지하철 이런 걸 안 타봤는데 로마 넘어갈 때까지 뭐 동네 마을버스 뭐 지하철 이런 거 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서 다녀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고 너무 힘듭니다 멀리 다니기에는 1.6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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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거 먹고싶고 물 마시고 싶고 한데 뭘 먹을까 꿈이 나다가 생각 나가 멜론인데 숟가락을 퍼 먹어야 겠습니다 와 멜론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 같이 맛있게 생겼네 굉장히 맛있네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 적당한 당도에 굉장히 신선하네요 메로나가 왜 그 맛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게 딱 메로나 맛이네 음 지금 호스텔 주방에서 쉬는데 몇 방을 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따 먹기 때문에 간지러워서 혼났네 그리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 보면 반지압방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반지압방이 많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쓰레기통도 있고 창문 앞에 굉장히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스에 이렇게 반지압방이 많아지는 산산을 못했네 유럽 땅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영화 기생충이 그렇게 잘 됐던 건가 노을 보려고 왔는데 해가 지금 다 떨어졌네요 구름을 가린 건가 좀 아쉽네 와 여기 동쪽 성벽에 다시 왔는데 하하하 사람들 막 성벽에 올라가고 난리네요 여기 야경 보려고 하나 둘씩 불 켜지기 시작하는데 부산에 따로 없네 딱 황윤사도 올라왔습니다 야경을 너무 기대했나요 그냥 늘 보던 야경 그런 느낌입니다 성벽이 하나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호스텔 가서 시간 좀 보내다가 12시 버스 타고 아테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무리 안하고 좀 도시여행을 했더니 안일해졌는지 살살 루즈해지기 시작했네요 이 경치보고 하는 것들이 그냥 크게 가뭄이 없고 뭔가 좀 밋밋한 느낌입니다 다시 산을 올라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산에서 고생하고 막 이래야지 이제 아 도시에 있었던 게 좋았구나 하지 계속 도시에만 있으니까 좀 뭔가 나태해지네요 살레토 이 집은 항상 인기가 많네요 지금도 한 3분 정도 기다리다 앉았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테슬로니케에서 마지막 미니브레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거의 세 달째 여행하면서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웠던 게 한 번도 없는데 와 요 위니그레 저거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거 아테나에서도 위니그레 있으면 찾아보긴 할 건데 여기 테슬로니키 요기만큼은 못하겠지 아 아쉽다 지금 딱 신호 바뀌었는데 신호 바뀌자마자 가면은 빠른 얼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빨간불입니다 하하하 이게 뭐야 이게 뭐 신호 상담모도가 긴 것도 아닌데 아 아 진짜 황담이 나고 그리고 이거 한 세걸음 되는 것도 황담모도 만들어 놓고 아 아 참 유럽이란 나라 알 수 없네 선진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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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인데도 뭔가 와 이런거 보면은 오 뭐지 싶습니다 하하하 호스텔에서 쉬다가 야간 버스 타러 지금 가는 길인데 오우 습하네요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 북적 북적거리는 인스탄불에서 와 사람들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여기는 한적하니 밤에 조용합니다 아직 며칠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제 영상 보고 계속 조심히 다녀서 그런지 저녁에 다녀도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계속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그래서 아 진짜 막 한걸음 한걸음 갈 때마다 막 뒤돌아보고 누가 안 따라왔나 쳐다보고 하는데 오우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 제가 그 남포동에서 혼자 친구 만나러 걷고 있다가 양아치들한테 삥 뜯겨본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강도시시나 삥 뜯긴 자가 없어가지고 와 근데 그때 삥 뜯길 때 고작 중학생이었던 제가 한 스무살 되는 애들한테 삥 뜯길 때 얼마나 무섭던지 와 이상한 좁은 골목에 친한 척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와 그때 진짜 돈 한 푼 없어서 뭐 뜯길 건 없었지만은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아 한국에서도 그런데 유럽에서 그러면 진짜 얼마나 상심이 클까 공포스럽고 와 상상이 안됩니다 봄에 단전하게 버스정류장 도착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네 20여 버스인데 사람은 좀 많아가지고 잠잠이 걸렀는데 잠잠이 걸렀는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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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